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아침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어제 내린 피로 가을 들력은 촉촉하게 적셔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청 시래기 재배구역의 모습을 영상으로 다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비가 내린 후라서 성장세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생무청 재배구역의 생무청들은 10월 중순경부터 무가 달린 생무청 상품으로 판매를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여드리는 생무청은 지금 주문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생무청이 무가 달린 상품과 무청만 판매하는 상품으로 예약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생무청은 손질을 해서 무청 김치를 담아 드시는 분들이 주문을 하시는데요. 기본 포장은 10kg부터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신 이 생무청은 택배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화물로 받게 드시면 무청을 손질을 해서 소금에 절였다가 물에 씻은 후 맛있는 열무 김치로 담아 드시면 되겠는데요. 얼큰하게 드시는 무청 김치는 붉은색 고춧가루를 이용하고 가진 양념을 섞어서 만들기도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열무 김치를 담아 드시기도 하는데요. 씻은 무청 실외기 전용 물을 손질을 다 하신 후에 풋고추를 갈고 가진 양념을 다 버무려서 풋풋한 맛으로 열무 김치를 만들어 드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는 생무청은 생산 당일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신선도는 매우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을철에 담아 드시는 생무청 김치는 실외기 전용 물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맛이 더욱 좋고 아삭해서 해마다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다가 예약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판매하는 실외기 전용 무, 무청 생김치용은 10월 중순에서부터 11월 초순까지 판매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11월 11에서 16일 사이에 채취를 해서 실외기로 말려 여러분들께 판매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침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 이신선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